돈봉투 전당대회에 이어 김당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희대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나오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이 고작 반일선동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국의 당원 총동원형을 내리고 오는 2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장애투쟁입니까? 민주당 전 의원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할 생각은 못하고 또다시 죽창가를 들고 나오니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연이은 당내 범죄비리 의혹 앞에서 흔들리는 당대표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 위선에 분노하는 민심의 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닫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이틀 만에 탈당한 김남구 의원이나 뒤늦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진장조사에 나섰던 민주당이나 도끼인 객끼니입니다. 탈당 꼬리 자르기에 비난이 거세지자 진상조사 운운하더니 김 의원은 방어권 운운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손을 놔버렸습니다. 짜고 친 탈당쇼에 조사쇼까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러니 국회 차원에서라도 제재를 위한 여야 징계안을 공동 발휘하자 했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머뭇대다 여론의 문매를 막고 뒤늦게 오늘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애당초 진상규명과 처벌 의지가 있긴 했습니까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도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느려지는 김 의원이나 시간 끌기로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징계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며 현안은 내팽개친 채 장애 집회로 관심을 돌려버려는 민주당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돌고 돌아 반일머리 규탠 대회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낍니다. 의혹과 관련된 김당극 의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이 공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성적 위원은 매한가지 방법으로 가진 사안입니다. 의혹과 관련된 김당극 의원은 매한다리 규탠을 사용하지만